히덴과 브라우더 빅 두 댄서 오시겠습니다. 히덴 vs 브라우더 빅 앨범에서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히덴과 브라우더 빅입니다. 바로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음 음 음 음 음 음 5-4-3-2-1 스위치 빙에 여기가 더 높은 빙 빙!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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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빙, 빙, 빙 빙, 돼 빙 빙 빙 빙 빙 빙 렛츠 고! 오케이! 5, 4, 3, 2, 1! 매력있는 두 댄서! 브라덕 게임이 히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벤트에서 탈광지나 출출할 댄서는 누가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같은 두 댄서 결과입니다! 심사영! 3, 2, 1! 2대2 독점! 오늘 첫 번째 연장의 존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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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빈의 승부였던 바퀴 지금 양초에 계신 심사영의 각각 반대쪽을 가르쳐주는 상황입니다. 자, 연장전의 경우에는 1분이 아닌 5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브라덕을 선곡을 해주시고 무명으로 히든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에너지를 불러줍니다. 제일 좋게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카우트야!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다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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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다시 한 번 박수 어필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와 같이 더 이상의 영상이 없도록 네 분께서 사기를 하는 곳입니다 최종 결과를 내기까지 굉장히 행진 순전의 연속이었는데 그 앞에 너무나 숨을 쉬었고 힘든지 역시 너무나 숨을 쉬었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번을 나눴듯씩을 치러주신 두 댄서 결과입니다 다 같이 카운트라고 외치겠습니다 3, 2, 1 3, 2, 1 1 1 1 2 2 1부에서 계속 됩니다.